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주에 이제 그 시간이죠 4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특성 가로열고 속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부동산 특성이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죠 근데 이 특성 중에서는 중심이 되는 것은 토지의 자연특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토지의 자연특성은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선천적이자 불변적인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자연특성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성 이라는 게 있구요 부증성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 이라는 게 있구요 개별성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주요 특성은 요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기타 특성으로 이렇게 분류하고요 시험상에서 만약에 지문으로 활용하면 주로 여기까지만 활용이 되죠 두 가지 전부 여기 있는 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위에 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 이라는 것은 얘네가 단독적인 문제로 나타났을 때 그래서 박스 안에서 이렇게 주고 무슨 특성에 관한 설명이냐 골라라 이렇게 줄 수도 있구요 아니면 다음은 부증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른 걸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거 세 가지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연 특성 중에서 가장 주요한 특성이 이제 뭐냐면 부동성이죠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죠 이걸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성에 대한 의의라는 것은요 토지가 점하고 있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동성에 대한 이 특성 때문에 여러가지 파생되는 특성은 여기 이 의의에서 파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44페이지에 파생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게 공시 방법에 차이를 낳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산은 우리가 점유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등기로서 자 그러면 점유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서류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서류라는 것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서류로서 입증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공시 방법에 차이를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이제 국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국지화 시킨다는 얘기는요 지역 시장별로 나타나는 이제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 A 시장이 있고요 여기 B 시장이 있어요 근데 A 시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요 B 시장은 반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비쌀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싸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상품과 같으면 남아도는 부동산을 이 시장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거래 가격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웃돈을 줘야지만 거래할 수 있다 상가 분양 받으면 피가 붙어야겠죠 프레미엄이 이런 식의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역 시장별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비 현상을 우리가 이제 국지화 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장 안에 가게 되면 주택 시장만 있는 건 아니죠 상가, 공장 여러 개의 시장이, 부분 시장이 또 존재하죠 그 부분 시장별로도 이렇게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시장별로 거래 가격, 임대료, 관행,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부동성을 얘기를 할 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생 특징 중에 임장 활동이라는 걸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임장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집 벌어 다니고 땅 벌어 다니는 행위가 다 임장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직접 확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장 활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 활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하면 목이 좋은 걸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역을 중심으로 로타리를 중심으로 수요의 어떤 고객의 움직임이 많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느냐 공장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주거지역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환경이 변할 때 이 주거지역은 어디로 도망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외부 효과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위치지대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와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토지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도 그런 얘기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규제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부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생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부중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일반재와는 달리예요 모를 투입을 해서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부중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토지 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 가지고 육지의 면적을 늘려서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바다로 쓰던 것을 육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것이지 다 같은 토지 자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용을 투자한다 그래도 물리적인 절대량은 절대로 늘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중성의 예외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생 특징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은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토지를 생산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수직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토지의 면적이 100평방킬로미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항상 그 양은 고정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기울기는 수직선으로 만들어주고 부호는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가격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일반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런 균형가격의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균형가격의 성립이 어렵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상태를 가정하고 평가해 주는 거죠 균형 상태가 됐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런 거 그래서 균형가격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니은에 보게 되면요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죠 그렇죠?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게 지가 상승에 대한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지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가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의 부담을 줄여야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쓰기보다는 왜냐하면 주어진 위치에서 토추가로 필요가 돼서 이렇게 늘리게 되면 늘리는데 비용이 만약에 10억이 들어갈 때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비용이 5억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적게 사용하는 대신에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무슨 이용을 유도하냐면 집약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요 좁은 면적의 건물의 층수를 올려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는 것도요 그리고 최유의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요 토지는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대, 즉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임대 수익의 크기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우리가 추가로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결코 낭비해서 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유의 이용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도 주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대 및 지가의 근본 원인이 되고 최유의 이용의 근거가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부증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영속성이라고 또 있죠 영속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불개성,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변성,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소모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증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영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용을 통해서 그 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거기에 의의를 보게 되면 영속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으로 결코 뭐가 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 거죠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파생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일단 감가상각이 있죠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토지 특성을 하면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를 하죠 물리적 감가상각이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을 얘기하는데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도 역시 발생하지 않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현재 이용을 기초로 우리가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이익을 근거로 해서 가치를 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거기 리을에 보게 되면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고 했을 때요 이 수익 방식에서 이 수익이라는 게 이게 미래 수익이에요 그래서 현재 농지더라도 얘가 용도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지금의 이용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미래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요 미음의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로서 선호가 된다는 것은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금과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걔가 줄어들거나 달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내다 팔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리가 수명이 짧은 애들과 달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쉬우세 보게 되면 비소모적인 재화이기 때문에요 가격 하락에 대한 공급의 감소를 비탄력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부동산은 생산해서 공급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요 일단 시장에 공급된 물량이 있죠 그게 남아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소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가격성에 원래 속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격 하락에 대한 공급의 감소를 비탄력적으로 만든다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게 영속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별성이라는 거죠 개별성은 우리가 비대체성 또는 비동질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토지와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은요 위치가 기본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토지하고는 대체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개별성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특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이 개별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위치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현실 시장에서는 찾기 어렵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될 수 있죠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이 되는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죠 위치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밖에 안 되고요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되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 간의 비교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상에서 보게 되면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표준지라는 건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인데 토지마다의 특색이 다 있죠 그러니까 딱히 얘가 가장 대표성을 띈 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얘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토지상의 모든 토지가 위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감가라든가 수익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개별성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및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개별성의 원리는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성에 대해서는 외우는 개념보다는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인접성이라고 나오는데요 교과서들에 보게 되면 연결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토지라는 자원은 기본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죠 왜?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경계를 구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간의 국경이라든가 국경 나라 안에 들어가면 도계, 군계 또는 개인 소유 간의 경계 이렇게 이제 우리 구별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접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죠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다 보면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기 땅에다가 집 짓고 나면 담장을 설치를 해야 됐을 때 옆으로 밀고 들어가면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있으니까 주변 토지하고의 협동적인 이용을 필요할 것이고요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겠죠 이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접성도 외부 효과의 영향 이런 거를 따져볼 때 얘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성은 주요 특성이고 얘는 기타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주요 특성에서 답을 유도하죠 그러니까 인접성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것은요 그냥 제목 정도만 나오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부동성 및 인접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접성에 대한 거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할 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면 확인 문제라고 46페이지 있죠 거기 보시면 자연 특성으로 해서 발생되는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5번에 보시면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랬을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부증성을 통해서 물리적 공급의 증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지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47페이지를 가보시면 인문 특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토지의 인문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돼서 나타난 얘는 후천적이자 가변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변적이다 그래서 인문 특성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건요 이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증성에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토대로 얘는 무슨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냐면 용도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하는 용도 중에서 우리는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 최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유의 이용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농지였는데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택지로 용도 전환이 됐는데 그 토지가 만약에 상업용지로 바뀌게 되면 상가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거기에 공장이나 다른 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그 토지를 또 낭비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유의 이용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요 적지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적지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창조적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보지 이행지 아시죠? 용도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이용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 용도의 다양성은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시킨 게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얘는 여기 있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토지는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분할하거나 아니면 합병을 해서 거래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면적의 크기에 따라 이용에 따라 효율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으로써 용도의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파생특성에서 보시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합병에 따른 증감가, 분할에 따른 증감가 등을 우리가 유발하게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해드린다면 토지는 우리가 분할은 할 수 있어도요 분할 거래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하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되죠 토지의 면적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분할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요 합쳐서 거래할 수도 있지만 분할을 해서 할 수는 있어도 얘를 분할해서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안방을 분양을 받고 내년에는 내가 거실을 분양받고 이런 건 곤란해요 그래서 일시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위치의 가변성인데요 얘는 위치의 가변성은 부동성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자 부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이동이 안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거는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충남 연기군에 타고 조치원 일대의 토지가 지금 세종시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연기군은 있을 때나 세종시로 있을 때나 지리적 위치는 동일해요 그런데 얘로 바뀜에 따라 이거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리적 위치에 이동을 시킬 수 없는 제약적인 부분을 이런 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은 부동성하고 결부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응대의 다양성은 부정성과 결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48페이지에 있는 유형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외우실 편은 없고요 이런 식의 변화인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49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투자의 내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주체들도 금융의 조달이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비용만 발생하고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리고 또 고가품이다 보니까 결국 금융을 조달을 해야지만 거래가 용해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자꾸 금융하고의 연관성을 잘 물어보니까 그것도 금융론을 배우시면서 또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나오는 게 건물의 특성인데요 건물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논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거기 건물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비영속성이라고 했죠 여기는 우리가 영속성인데 여기는 비영속성이라는 건 건물은 토지와 달리 수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질성이라고 했을 때 개별성인데 여기는 동질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할 수 있어도 법률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권리관계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긴 거다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동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토지는 이동이 안 되죠 그런데 얘는 조립식 주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모바일 주택 아시죠 이렇게 차 뒤에 트레일러처럼 끌고 다니는 거 이동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토지와 달리 건물은 신축, 재축, 개축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기본적인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고요 종속성에 대한 거는요 건물이 들었을 때는 토지의 면적과 형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일단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의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도 또 토지의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종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특성에 대한 건 이렇게 네 가지까지만 언급이 된 거고 이건 나중에 추가됐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특성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부동성에 대한 거는 위치의 가변성하고 부정성은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하고 결부해서 정리하는 것도 잊지는 않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론에 대해서는 개념 분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추가로 해드릴 거는 속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원 개념으로 또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경제 편에 대해서 이어서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의 시간에서는 부동산 특성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념 분류 특성 우리가 시험 목차에서 나온 거는 다 정리를 해본 거죠 복습을 해야지 또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다시 차분하게 시작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얻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 주 시간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